이거 아니야? 이제부터 나의 바보가 너무 멋있는데? 근데 소설을 소설을 알아야 될 것 같아 Are you ready? 커브라 커브라 일버릎 커브라 우와 포즈 진짜 대한민국 대한민국 물리학자 물리학자 콩콜라 아 무서워 이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 괜찮아 언니 빌런 잘생겼을 거 같아 나쁜데 안 돼? 지금 타지는 괜찮아 예를 들어 카테고리가 뭐야? 쿵사고 진짜 뭐네? 인공위성 여기 이가 있어요? 언니 이가야? 어디가 맞춤가 모르겠는데요 우주와 관련됐어요? 우주정거장 위성 외계인 뭐라고 그러지? 천층인 것 같은데? 약간 별자리 볼 수 있는 그런 나문데? 천문데? 칫기 무슨 칫기 아니에요? 칫기 칫? 아니네 칫기 칫? 아니네 그거 비자마 제가 동사무소에 들어갈 것 같지 않지? 동사무소에 들어갈 것 같지 않지? 지검은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뭐 상관없어?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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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닥터님이 얘기했어요 뭘? 제가 뭘 얘기했지? 10분이 밖에 생각이 안 나 내가 너무 앞서가서 얘기했어 외계인? 외계인 외계인? 외계인이라고요? 외계인 이 사람의 몸을 비밀해서 접시 칫이 안 되네 정말 매절인데 그럼 얘 몰래 직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 비행사 얘를 택한 이유가 있을 거네 그러니까 우주로 비행을 하다가 얘 몸에 들어온 거 같아요 진짜 잘못 걸리네 그냥 얻어버린 건데 얻어버린 건데 얘 내용이 테마가 전쟁이에요 아 테마가? 네 근데 언인이 얘예요 얘가 택수 기간질을 하면서 전쟁을 입득히기 마련 아 그리고 얘는 칫기 또 있어요 얘도 없는 거야? 이게 칫기 또 있어요 빌런인데? 빌런인데 얘 뭐 돼요? 얘 뭐 돼요? 얘 못 돼? 아뇨똥인데요? 칫기 칫기 제가 이 똥이나 갖다 붙였는데 너무 우주를 너무 티내려고 그런 거야 맞아 가운데 밑으로 피워야 돼 내가 외계인 모양인가봐 오 맞아요? 맞네 외계인 모양이네 조선생님은 도대체 눈을 어떻게 보죠? 눈이 어디에 있죠? 눈이 어디에 있죠? 눈이 있죠? 눈이 있나요? 눈이 있나요? 영상 한번 볼게요 이걸 한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약간 미친 사람 같은데 눈이 나와요 눈이 안쪽으로 보여요 앗 죽고 뒤에 얘가 못 있네 터쳐요 퀴즈 어우 빅샌 나쁘지 않아 약간 부실공작 처럼 뭐지? 표정이 강하나 뭐야? 심사해 숨은 이동을 안 보고 근데 약간 배우 잘생기지 않았어요? 이건 끈적냄새가 공기지 않았어요? 공기지 않았어요? 공기지 않았어요 공기지 않았어요 심사하게 되꼈어 영상이 훨씬 나 블랙홀 보니까 돈 잘 벌렀지 뭐야? 더 빨아들여? 순서 공기지 않았어요 인기지 보내 버리는가? 블랙홀가? 정말요? 우주로 갔어? 네 연두 연두 누나 죽었어 왜? 꽃이 맞아줄 거예요 어어 제발 희생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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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사라져? 아하 아하 이랑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가 뭐예요? 이렇게 둘이가? 근데 왜 대신 죽어져? 전쟁의 그런 거를 오마저한 건데 얘가 철옥 비눈인 거 아니고 같이 싸우는 거 대신 맞아 그리고 자기들도 얘들한테 속았다 이거 미흔적이 더 무섭다고 이게 어쩌면 전쟁의 태해를 오마저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나오게 되겠죠 사업적이다 정말 현실은 무시다고 사업적이다 약점은 뭐예요? 약점? 벨트 없다고 끝이에요? 없다기보다는 대구지 반응 그럼 벨트를 놓아야 되는구나 멋있긴 하네요 블랙홀을 보내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그러면 블랙홀은 좀 나빴다고 다 놓고 싶어 나빠야죠 그 전부터 남았어 근데 괜찮아요 저는 나는 근데 막 미운 점은 없었던 거 같아 얘는 원인이 없어요 딱히 전쟁이 추석에 자기가 심심해서 웃지만 살인 같은 거잖아요 재미로? 파워컴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 바코드 하시는 사람? 재미로 살인질모가 불쌍할 수 없네요 아니 언니는 아까 그 사랑을 칼로 만든 거 자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하냐 약간 나는 이 정도 약한 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딱히 뭐 악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기 전에 뭐라고 그랬는지? 정말 눈에 뭐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 보여 눈이 없으니까 얘가 슬픈 건지 화난 건지 얘가 사랑한 감정이 어떤 건지 모르 극중에서 말하는 거죠? 그냥 느낌 자체가 나만 붙은 걔나? 진짜 눈이 개 무서워 왜요? 감정에만 이렇게 할게 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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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나? 왜 그러나? 왜 그러나? 왜 그러나? 왜 그러나? 감정이 없어 보이는 거야 개개인이라서 감정이 없는데 초반대에서 그걸 생겨야 그것 때문에 더 사악함이 더 생겨져요 아 그래요? 어우 깜짝 놀랐다 왜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스프라이즈 어떻게 이명 들려요? 지금 그래서 이명에서 다 얘기해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누구지 너 누구 왔어? 아니 몰라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깔끔하지? 뭐가 없는데? 그냥 서로 안에서 깔끔한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감정이 없어 보였다 긁어진다 눈 긁으니까 죄송해요 집중할게 왜? 왜왜왜왜 아 얘기하다 딸 얘기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짓말 안 치고 여기 모티브 PD님인 줄 알았어 감정 없어서 둘이 다 못 잡혀 어렸어 감정이 하나도 없어 왜 저래? 왜 저래? 아니 근데 잠시 쉬는 시간 먹고 여기 모자 입고 같이 깜짝 놀라 왜 시발 모르겠어 울어? 뭐야 진짜 너무 웃겨 너무 웃겨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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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미니 그게 누구지. 이렇게. 오페라의 앱이 형 바람버리네. 얘도 뭐 TV가 있나요? 이예요. 얘가 흑화했다고요? 흑화했다고요? 잠깐 뭐고? 얘가 누구랑 사와요? 누구? 외뚜기가 편태에 진화한 거 아니에요? 비린도 얘. 주위 껌도 얘.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고. 누구랑 싸와냐고. 예술이요. 근데 이것만큼은 제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치? 아니요. 전혁업이. 얘가 왜 효과를 했지? 이 정도 걸려면 돼있어 어? 어? 누가 보게? 얘 얘 얘 춥나봐 어? 어? 얘 얘 춥나봐 영상으로 보낼게요 이 정도는 나의 과부가 색깔이야 으아아아악 어? 맞지? 이거는 색깔으로 보낼게요 맞네 좋네 아 사랑했었네 깜짝이야 맞아 나 저랬었어 호룡룡룡 뭘 저랬어 이제 기억이 나 하하하하하 아 사랑했었네 근데 어떻게 잡았지? 무슨 생각 없었어요? 어? 어? 어머 가래 코치잖아 생각보다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거 왜 미는지 봤어? 베리뽀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흑하이 쏘 나야 어? 멋있는 치타 치타 진짜 완전 빡치네 역시 사랑해 멋있게 너 때면 죽잖아 오 오 오 오 멋있다 쟤 셋이 한패인가 봐 빨간 파랑 모라이템 절망 아 이게 아이템이야? 이게 기술이었어? 뭐가 이렇게 많이 보여줘 오 오 오 오 너무 멋있는데? 근데 서설을 서설을 알아야 될 것 같아 거의 7,80등 다 담겨있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맞춰야 될 게 뭐냐면 누구랑 싸우다가 죽었는지가 일단 제일 보라색이랑 싸우다가 죽은 거 아니야? 아까 보라색 잠깐 나왔다 어? 얘를 지키려다가? 얘네도 로봇이에요 네 이즈는 인간의 편에 들여야 되고 얘는 로봇이 운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아 내가 대립을 하다가 아쉬 열받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몰라 난 이즈를 지키는 거야 난 이해했어 완전 이해했어 그걸로 이제 대립을 하다가 얘도 언젠간 웃을 날이 있겠지 아 각종이 생겨서 어 약간 그런 그런 느낌 이유가 뭔데? 이즈가 함께 말해줄게요 그럼 얘 나중에 후회하나요? 무서워 근데 아마 그거 절망 응 짊고 우선 어 그래서 역할은 뭔가 모르는 거 가서 그럼 사랑했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 그래? 순정 단어에 나올 법한 얘기들이니까 우리 이 수트가 조금 간지나요 수트가 좀 간지거든요 색깔이 괜찮네 빌런인데 뭔가 나쁜 느낌이 아니어서 음 파연이 있잖아 그냥 동정심만 여자는요 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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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억나요 제시비에 박대고 아 사슴이에요? 술록 술록 장군 같다 장군 어 또가 더 찢어진 거 하나? 또가 찢어진 거 찢어진 거예요? 부대 끓올렸나? 약간 너무 담뱃빵 담뱃빵 크리스마스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크리스마스 아니면 봄아? 봄아 느낌? 손은 왜 저러고 있죠 얘도 뭐 딱히 뭐 하는 거 없이 손으로만 까딱까딱하게 생긴 스타일인데 저 망투에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 내가 보니까 망투 닿으면 웬만하면 안 서울라 그래 사람들 망투에 숨어 휘날리니까 나도 괜찮은 거 같은데 흑발 맘에 들어요 나 나쁜 사람이야 약간 이런 표정 짓고 있는데 도깨비에 나온 거 같다 잘생겼을 거 같다 잘생겼을 거 같다 잘생겼을 거 같다 약간 막만할 거 성격은 어때요? 제가 성격하는 거 같다 원래 성격이 잘생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직업이 혹시 있어요? 목소리가 망했냐고 안 망했죠 아니 무슨 말이야 그렇게 좋은 거야? 잘생김 내 느낌은 이 장면을 봤을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이었어 왜냐면 이제까지 아 맞아 하나도 안 좋다고 이거 좀 불러 되게 좋아하네 잘생김 잘생김 얘 직업 맞추는 것도 퀴즈예요? 맞춰보세요 직업 알겠어 내 남편? 직업은 내 남편? 직업은 내 남편? 직업 소설가예요 아 민정님이요? 어 얘도? 어 나를 죽이네 그냥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미리 얘기할게요 약간 지구 종말이 예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도 약간 나름의 꿈이 있었어요 지구 멸망이라는 걸 깨닫고 충격받은 거예요 희망이 어떤 거야? 그래 죽을 거면 아름답게 죽자 해가지고 이런 판 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게 빌런치 타는 게 자기 생각이나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뭐야 다 본가? 그냥 아 근데 가정이라고 멋있게 죽잖아 근데 제가 사실 어차피 다 죽으니까 살 것 같아 아 머리 보자고 저 왜 그래요? 저거 제가 그렇게 느끼하게 동기나기 아 약간 내 느낌하고 약재 약재 다쳤나 본데? 약간 중국스러운데? 오 약간 데스크스 느낌인데 아 이 세계의 종호는 장어 먹어서도 아름다워야 한다네 네 너무 쎄 보이는데 사람이? 아 조회식 진짜 너무 커 얘는 기둥이니까 오 근데 생각보다 신선은 진짜 별론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응 사진으로 볼 때보다 나은 거 같아 어 그쵸? 지금에서야 빨리 칼을 잇는다고? 너무 쎈데? 어떡해 1분 다 내나갔다 어떻게 해? 사진 보다 영상이 더 멋있는데요? 저거 언제 다 보고해 저거 진짜 정말 되는데 부끄러워 아직 안 했잖아 오빠 근데 생각보다 멋있는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왜냐면 수트가 너무 불로라 생각했었는데 CG가 날개 이렇게 펼쳐지고 발바닥에서부터 배놈가 튀겨 스멀스멀 올라오고 챕터를 치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약간 느낌을 좀 산 거 같아요 약간 느낌을 좀 산 거 같아요 해버리는 아니고 약간 파트의 사진 속에 있는 물이 있다 보니까 좀 오바람이 있어요 아 근데 멋있어요 지금 이미 뭐가 나오서도 멋있다고 얘기를 했을 거 같은데 답은 정해져있으니까 아 전 좋네요 아 여기까지 총 10명을 보여줬으면 될 거 같아요 벌써요? 벌써요? 내력적인 빌런일 거 같다 라고 각자 뽑아주시면 될 거 같아요 아 여기로 가시죠 여기서부터 같이 진짜 심각하잖아요 아 전 원래 꾸미는 프로가였어서 아 멍칫네요 저는 아코드 왜요? 너무 잘 활용을 했어 빌런해 아 그냥 재능을 안 부르고 여전히 잘 안 돼 왜요? 아저씨도 있죠 누구예요? 제가 있는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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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제로워 제로워 당연하죠 제가 알아서 아는데 제가 죽었는데 슬퍼해져서 그런 절망과 공포 그런 걸 가지고 딱 젤 스타일이에요 달콤언니는 궁금해요 나 오히려 달콤언니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서 제일 궁금해요 아 제로워 제로워 진짜 최고의 빌런이 삼각관계 약간 내가 내 기준에서 보는 빌런은 약간 악당 이런 느낌 너무 싫거든요 근데 뭔가 악당인데 자기만의 어떤 감성이 있었잖아 어 넌 악당해도 돼 약간 이런 자격을 주는 느낌 오히려 반대인 줄 알았는데 단순히 모르는데 아 그래요? 순수 안으로 생각할 거 같았어 아 오히려 순수 안으로 생각하기 싫어 난 순수 안으로 생각하기 싫어 반대로 누가 제일 싫었어요? 저는 그거 이유 없이 주기 전에 네벌 네벌 어 나 어떻게 해 오 둘이 똑같아 진짜 삼각관계 진짜 뭐였지? 너무 어린애서 좋아 네벌? 네벌? 한 번만 빌런 때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줘 연쇄살인마가 진짜 좋진 않았는데 아 연쇄살인마 했었지? 그래 첫 번째 나는 그거 얘기한 줄 알았어 어 저 연쇄살인마로 바꿀게요 연쇄살인마가 저 첫 번째 애지? 네 나도 연쇄살인마로 바꿀래 저는 11번 아 아 아 맞아 제일 아빠가 이거랑 고민했어 왜냐면 연쇄살인마는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 하는데 이거는 지 아들까지 맞아 아들까지 납세하고 죽이면 이게 진짜 아빠도 아니고 아들을 봐봐 봐봐 연쇄살인마는 자기랑 관련 없는 사람들을 계속 그냥 죽이는 거잖아 얘도 괜찮아요 죽는 사람은 뭘 죽이다가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아야 되는 사람까지 죽이는 거잖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한 거잖아 싸운다 싸운다 언니들 싸운다 구경하자 오케이 서사가 있는데 인명심도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얘가 아들인데 아 핀대 내 핀대 아들이니까 뭔가 자기만의 소사가 있었겠지 나 얘 아들이 맘에 안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작성 저 당연히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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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누구누구 누구 여주사인마 여주사인마 같은 나빠요 근데 왜냐면 아들을 그거 핵하긴 했지만 어쨌든 둘이 연관이 있고 서로 대화를 했고 어쨌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싫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생길 수 있잖아 우리는 그냥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 봐봐 나랑 지하님이랑 서로 이렇게 막 죽였어 그런 이유가 있잖아 근데 그거는 사이버패스잖아 그니까 판단력이 없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도 죽일 수 있어요 되게 사람 죽이고 싶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건 왜 놀랬어 너도 한창 하래요? 그러니까 주패기 님은 왜 그러면 연수사인마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달콤님이랑 같으면 아 진짜 너무 잘 봐라 지금 연수사인마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 네 난 왜 그래 네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네 정말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여름 마음으로